어 오늘 신진서 구단이 흑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으로 남해의 슈퍼매치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흑이구요 이제 요렇게 소목을 차지해놓고 가운데 두칸으로 뒀어요 이건 초창기 인공지능 바둑에서 많이 나왔던 수죠 예 이렇게 두고 이제 실전에 그냥 걸쳐갔구요 이렇게 걸쳐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고 두칸 또는 뭐 이렇게 벌리고 뭐 삼삼파고 이런 정석도 많고 실전처럼 그냥 걸치는 것도 많아요 걸치면 웬만하면 밑으로 붙입니다 이게 워낙 인공지능도 좋게 평가를 하고요 실리를 차지한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삼을 팠고 지금까지는 뭐 똑같이 둠바둑이 많을 정도구요 이 블루스팟으로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거의 다 블루스팟입니다 자 여기 두고 이렇게 다가오고 지켜간 수 이것도 손을 빼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붙여서 이렇게 젖히면 강력하죠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건 너무 강력하죠 지금 받아 둬야 되구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이렇게 입구 자리 이렇게 두는게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집 크게 지키려고 막 이렇게 지키는 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러면 집이 좀 더 커보이죠 근데 이거는 백을 일단 두텁게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이런 데 붙이면 맛도 엄청나빠요 폐입니다 폐 예 그래 놓고서 내가 아무리 지켜도 상대방에 뛰어들어 가지고 치사하게 막 수를 낸다고 막 열받는다고 막 이거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되냐고 막 저한테 따지고 따지시거든요 애초에 잘못 지키신 거에요 이게 식자처럼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잔고를 하다가 젖혀갔는데 야 여기서 는수도 재밌는 수죠 이 수도 보통 그냥 2단 젖히는 건데 인공지능도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뭐 는수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구요 이거 두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바둑이 흑쪽으로 좀 기우게 된 첫번째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인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요 한 칸 띈수가 좀 느슨했습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붙였어야 돼요 붙여서 밀면 한 칸을 띄고 이걸 일단 끊어갔어야 돼요 같이 곧만은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왜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자 씌워도 여기 밀면은 더 이상 공격이 안되거든요 이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공격도 안되고 두터운 자리인데 여기가 좀 띈수가 어 싱거웠고 좀 느슨했구요 이 꼬부린 수가 반대로 좋았습니다 막아버리니까 봉쇄당하니까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하나 희생타를 하고 단술치고 나갔는데 역시 이것도 손해죠 흙이 빵 때림을 선수로 하고 하나 젖혀놓고 여길 딱 느는 수순이 와서 이때 바둑이 흙 쪽으로 기운거에요 바둑 YT님 어서오세요 예 이러고 이제 붙여놓고 날일짝하고 한 칸 띄었는데 자 그리고 두번째 일단 신진서는 실수가 거의 없어요 이거 뭐 제가 못찾는게 아니라 AI도 거의 못찾습니다 신진서가 지금 실수가 거의 없고 자 여기서도 이수 이수가 너무 느슨했습니다 예 이수가 느슨했어요 뭐 단술을 치든 또는 중앙을 아니면 한 칸을 씌워서 두든 좀 다르게 뒀어야 되는데 이 이은게 좀 느슨했구요 이제 공격을 신나게 하는 상황이구요 신진서가 여기서 이제 이거 한 칸 띈수는 여길 뒀으면 좀 더 흙이 이렇게 끊어갔으면 좀 더 배기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요수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예 그래프가 좀 떨어진 수였습니다 한 칸 띈수가 자 이러고 한 점 따내고 젖혀놓고 막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실수도 별로 없어요 예 실수도 거의 없는데 뭐 하나 두 수 정도 실수했는데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신진서는 뭐 거의 완벽하게 두고 있구요 지금 마지막으로 둔 이 날일자로 지켜간 이수죠 99번째 수 이수도 인공지능 블루스팟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라는 얘기에요 블루스팟이 여기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거 딱 보이죠? 이 자리 요 왜 이걸 블루스팟이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갈빙님 어서오세요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예 파란색이죠 현재 지금 거기를 두면 그래서 블루스팟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해설할 때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둔 자리에 보면은 그 이길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나오는데 현재 카타고 20 블럭은 흑이 이길 확률이 이길 승리 확률이 9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0% 지금 5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거는 사이보로에서 하는 카타고 버전이구요 제가 지금 여기 따로 화면에 띄운 건 이거는 제 집에 있는 가정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타고 버전입니다 좀 더 얘는 흑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보이시죠 제가 그냥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면서도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신진서는 진짜 100수를 두면은 한 70수는 거의 예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좌우를